여긴 NCT U! Hi, we are NCT U! The performing artist of BOSS! POSS! 네, 그리고 이번 NCT U는요, 여기 있는 마크, 저, 정우, 루카스, 위민, 재현, 도영이가 함께 POSS라는 곡으로 활동하게 될 팀입니다. 이번 보스는요 현대사회의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진실성 있는 공감을 NCT가 이끌어내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저희 NCT 전원이 NCT 2018을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나오는 팀인 만큼 사실 좀 부담되고 긴장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잘해야 그리고 시작이 좋아야 나머지 나오는 팀이 또 좋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NCT 2018 이어보군요. NCT 2018 앨범의 시작을 알리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저희 멤버들의 얼굴과 이름을 아주 감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NCT 정면 NCT 멘터리에서는 저희가 이제 데뷔 때부터 갖고 있던 세계관을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제 꿈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저희의 세계관을 좀 더 깊고 좀 더 재미있게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네 우선 2018 시작을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두 멤버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저희 NCT 많이 기대해 주시고 2018년도 우리 함께 재밌게 보내도록 합시다. NCT You Boss is the opening at the beginning of this huge album NCT 2018. We wish the best for everyone and everything and we will always try best to meet or maybe exceed the expectations of our viewers and fans. Thank you very much. 지금까지 NCT You Boss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